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자체 제작 배터리 첫 탑재 모델 Y, 텍사스 공장서 포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내부가 일부 공개됐다고 현지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이 보도했다. 한 직원이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이티 차량 모델 Y 등이 포착됐다. 일렉트랙에 따르면 해당 모델 Y 제품은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4680원 통형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이다. 이르면 올해 1분기 말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진행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모델 Y의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배터리 셀 4680을 탑재했다. 이번 분기에 첫 4680 차량이 인도된다고 언급했다. 4680 배터리는 2020년 9월 머스크 CEO가 배터리 데이에서 소개했던 원통형 배터리 셀이다. 지름 46mm, 높이 80mm로 기존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여 주행거리를 16-20% 늘린 게 특징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올 1월 중 스마트폰 730만대 공급 아이폰 13 인기 지속 애플이 작년에 이어 지난 1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총 730만대를 공급했다. 세믹채터지 제이피모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애플의 중국 내 1월 출하량 평균은 480만대다. 올해 출하량은 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챗터지 애널리스트는 1월 출하량 기준 2015년 이후 최대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아이폰 13 시리즈를 출시한 뒤 중국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가격 인하 정책이 기폭제가 됐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점유율 23%로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분기 1위를 기록한 것은 2016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애플의 점유율은 16%로 3위다. 전년 11%에서 5%포인트 올랐다. 출하량은 47% 확대했다. 한편 중국 정보통신기술학원에 따르면 올 1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3300만대다. 전년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이달 동안 중국 내에서 30개의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이 출시됐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2나노 칩 생산 공장 증설의 210억 달러 투자. 2025년 양산 예정.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는 칩 제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 지출을 승인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수탁 반도체 제조업체이며 회사는 현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칩거물 인텔과 경쟁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해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현금 흐름이 떨어졌다. 오늘 승인으로 TSMC는 지난달에 열린 최근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자본 지출의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을 할당했다. 대만 타이중 지역에 있는 TSMC의 두 번째 2나노미터 칩 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과 TSMC의 경쟁은 현재 2나노미터 칩 제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계열사인 삼성 파운드리 모두 올해 말 3나노미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텔은 대만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제품의 일부 부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화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의 타이중시 행정부는 과학 및 산업단지를 확장하기 위한 확장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이제 공원을 위해 추가로 94액 타르를 예약하고 TSMC와 같은 회사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경우 더 많은 토지를 제공할 것이다. TSMC는 타이중시 당국의 과학단지 확장 확인 이후 타이중에서 2나노미터 시설 확장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현재 대만의 신주 지역에 2나노미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TSMC 경영진에 의해 확인된 이 공장은 당시 부지 매입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다. 대만 타이중시 관계자와 TSMC 경영진도 2나노미터 생산 확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관계자들은 이 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대만 펩은 또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일찍 열린 이사회에서 자본 지출을 위해 209억 달러의 자금을 할당했다. TSMC는 자본 지출을 위해 400억에서 44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첨단 기술 용량 마련 및 업그레이드 성숙하고 전문적인 기술 용량 및 고급 포장 용량 설치 펩 및 펩 설비 시스템 건설 2분기부터 4분기까지 R&D 자본 투자 및 자본 지출 유지 등에 약 209억 4천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한 것이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엔비디아와 AI 기반 자율주행 커넥티드 파트너십 체결 제규어 랜드로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 따르면 제규어 랜드로버는 엔비디아와 단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및 컴퓨팅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이번 협력을 통해 제규어 랜드로버 고객을 위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및 AI 기반 커넥티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2025년부터 제규어 랜드로버가 선보일 모든 신 모델은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소프트웨어 정액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돼 광범위한 액티브 세이프티 자율주행 주차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차량 내부에서 이 시스템은 운전자와 탑승객 모니터링은 물론 차량의 주변 환경을 시각화해주는 AI 기능들을 제공한다. 티에리 볼롤의 제규어 랜드로버 CEO는 업계를 선도하는 엔비디아와의 협업 및 지식 공유는 품질과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제규어 랜드로버의 리이매진 전략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며 제규어 랜드로버는 최고의 안목을 가진 고객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럭셔리 자동차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엔비디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은 비즈니스가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파워하우스로 지속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제규어 랜드로버 미래 차량의 잠재력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더 많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해 수익 보전 추진 보잉은 코로나 이후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줄고 비용이 늘자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다.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되고 여객 수요가 당장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보잉은 화물 능력을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사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한 데는 대한항공이 앞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5개월간에 걸쳐 1만회 운항을 했다. 대한항공은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 전세계 65개 노선에 화물 전용 여객기를 투입해 세계 각지로 물량을 수송했다. 화물용 여객기는 물류난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해운 공급난 심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운데 운용 가능한 여객기는 긴급을 요하는 수출입 물류 지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보잉도 화물기 운용으로 수익 개선과 수출입 물류 개선에 효과를 보자 물류 이동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추가 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보잉의 총 라인은 코로나 이후 12개에서 22개로 늘었다. 17개 라인은 보잉 737이 나머지 5개는 767이 맡았다. 이처럼 항공사들은 손실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화물 사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많은 여객기가 전염병으로 인해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데 수요가 급증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지난달 세계 화물 용량이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항공 화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요금이 2019년 수준보다 거의 150% 올랐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더 많은 화물기로의 전환 등 라인 추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제항공 delicate 사무소 moving before high เส